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안식이래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이래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이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회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이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안식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 참된 안식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일치되어지는 어떤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 그러니까 영혼과 정신과 마음 육신이 일치되어져서 편안한 상태 여러분 공황장애라든가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잠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또 특별히 공황장애의 초기의 증세 가진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과 심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이 박동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어떤 심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만약에 생각과 마음이 멈추면 안식이 되면 잠이 들죠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심장 박동이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워서 그냥 저를 보세요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 데다가 다 적으시니까 다 안 보이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딱 누워서 10분, 5분 안에 잠드시는 게 복이거든요 생각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안식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보건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일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일세 2장 16제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고요 평안이 없고요 일시적인 겁니다 또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가운데 있고 영혼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출가라는 단어가 요즘은 출가라는 단어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번뇌의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생활에 들어가는 것 번뇌의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요즘은 불교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안 쓰지만 그러나 불교에서 출가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속세에 번뇌 무상함과 무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출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전에 어린 사회에 갈 때 부타의 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부타의 생에 부처가 출가할 때 왜 출가하게 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부타가 사실은 네팔의 어느 부족 국가의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아들로 왕회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어떤 부족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고 고민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부타의 아버지가 부처에게 굉장히 왕궁에 화려한 카펫을 깔아놓기도 하고 화려한 것들을 짓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왕궁 바깥에 나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지팡이를 짓고 지나가는데 꼬벌어져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왜 늙을까 이렇게 늙다는 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쓸쓸한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허무 허상 이런 부분들 김종필 총재가 말하자면 허헙 남는 것이었는 부분을 보는데 또 어느 날 나가보니까 이제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왜 병들까 어느 날 또 나가보니까 이게 금방 금방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몇 년이 거쳐서 이루어졌겠죠 또 나가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기 전에 죽은 행렬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동금등금등금등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죽어가는 행렬을 보면서 왜 인간에게 죽음이 생길까 왜 태어날고 왜 병들고 왜 죽고 왜 늙을까 이런 고민에 연민에 쌓여서 늘 고민하는 그 분달을 보면서 아버지가 고민하지 않도록 해서 결혼을 일찍 시키거든요 결혼을 일찍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녀 낳고 인간에 대한 어떤 고민과 번뇌 때문에 이제 속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보루스 밑에서 6년 동안 좌상으로 참선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 하면 파스칼은 팡세라고 되어있지만 파스칼은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게 철학자하고 기독교의 변증가잖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행복과 안식은 외부나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내부에서 오는 것이나 참선을 통해서 오는 내부 내부 나란 존재 내부에서 오는 거나 외부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이렇게 썼어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파스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참선을 한들 명상을 통해서 오는 것은 잠시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또 유리시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엽기 14장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낳은 사람은 생애가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 복음 모를 때는 10편, 90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이 강건하면 70,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나중에 복음 깨달으면서 나의 남은 나를 개수해서 괴로움을 당한 연수대로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모세를 하는 걸 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는 것이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홍병 뿐만 아니라 많은 스트레스와 노이러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버티는데 나이 들수록 이 문제가 터집니다 마치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빛에 비치게 되어지면 그 수분이 말라 비틀어 죽듯이 처음에는 이 큰 거목이 뿌리째 뽑혀서 살아있는 것 같고 여름에는 초록초록하고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가 비틀어서 말라 죽듯이 여러분 차에 우리가 오늘도 하유지폐가 있는데 저도 갈 거지만 하유지폐가 있는데 여기서 부산 갈 때 차에다가 기름 만땅 넣으면 마른 것 같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름이 떨어지고 나중에 기름이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되게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기름 없으면 차가 못 가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영혼의 교제와 영적인 로마서 14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이 성령으로 오는 인간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건 모릅니다 여기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 명을 이렇게 관계를 해내가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권사님은 302원과 3층에 사시고 밑에 전도 대상자는 1층에 사시는 빌라에 사시는 분인데 60대 초반 같아요 복음 전하니까 정확하게 봤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습니다 전도를 못해요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하면 되죠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정한 안식이 뭡니까? 진정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이 바리생이가 서기간다 이런 안식일 날 이 예비하는 날 왜 일을 하느냐? 왜 사람을 치유하느냐? 특별히 요한복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라든가 오늘 여기 본문에 안 읽었지만은 6절부터 나오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또 요한복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일어나서 걸으러 가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걸지도 못한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주일날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 손 마른 병자가 주일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 받았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당연히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은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식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였더라 아 이제 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심이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참된 안식은 우리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제한적이잖아요 타락한 이후부터 그래서 저희 이모부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셨는데 이모부님이 제가 강호도 속초라 직업이 옛날에 어부였는데 어부 중에서도 강호도 속초 용어를 먹으리빼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니까 지금 말하면 해녀같은 한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해요 그런데 수녀가 아니고 지금 말하면 인공위성이 뛰어오면 우주인들이 우주복 입잖아요 우주복 입어서 하는 것처럼 머고리라는 사람이 우주복 같은 거 입고서는 산소를 호흡기로 연결돼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이모부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간 머고리를 산소를 공급해주는 사람 호수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파도가 치거나 만약에 호수 공급이 안 되어지면 이 머고리는 수녀가 달라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어지면 죽습니다 마비가 되기도 하고 잘못 공급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치는 사람 그래서 머고리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분은 매일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속 신에 나가서 사우나로 몸을 풀더라고요 그래도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급이 차돈된다 끊어버린다 죽습니다 참된 안식은 참된 행복은 마음의 참된 평화는 여러분 요한복음 세상 26제 27제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건 조건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는 이거를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간증을 많이 하냐면 물론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잠시적인 기쁨과 안식과 평안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해보면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 참 한평생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고달프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 정말 힘 있게 그냥 쉴 수 없을 정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픈 건 병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에게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라든가 태어나서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라든가 그 아이가 중학교 갈 때라든가 취직할 때라든가 결혼할 대상대로 갔다든가 취직했을 때 그때 기쁨이 없었겠어요? 그때 행복이 없었겠어요? 그때 안식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중에 예수 만나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선교의 작품을 남기고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금요철학 때 선교의 여정을 우리 교회의 여정을 쭉 하면서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것이 저도 캠프 십몇 년 하면서 지나갔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이 캠프라든가 이 선교라든가 전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참된 치유가 참된 행복이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벌써 2분 남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안식이요 죄와 사단과 저주로부터 온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참된 안식을 참된 행복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3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래라 내 멍이는 쉽고 내 짐은 가볍으라 그러잖아요 이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리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에 대한 고백 부활신앙에 대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체험하는 것 물론 체험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믿음의 결과는 그것이 체험으로 누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방법은 뭡니까? 제가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시고 또 약도 많이 드시고 수술, 암수술을 한 이후에는 거의 솔직히 고백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또 여기 현장 예배도 안 드리니까 또 나이도 70 되시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성경 보려니까 아야 안 되고 그럼 뭐 하셨겠어요? 몇 개월을 말씀도 안 들어오고 메시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보면 그럼 뭐 하셨겠어요? 테레비전이나 뭐 아니면 뭐 딴 생각 있겠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물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때 들은 말씀 가지고 집에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 된다 할 때는 뭐 하면 됩니까? 권사님 뭐 하면 되죠? 말씀 들으면 되죠 우리 주일 메시지,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더 나가서 또 할 거 없으면 본부 흐름 메시지 들으면 듣는 것 자체가 기도고 듣고 난 다음에 공부하듯이 듣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거 가지고 묵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단 메시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울지 말라 여화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왜?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재와 조조와 사단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참된 안식일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냐 그걸 믿으면 되고 그걸 묵상하면 되는 거고 이번 전 선교 작품 만들 수 있도록 선교의 플로평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정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바라보면 영적인 힘이 생기게 돼 있고 그 속에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답을 내리냐 이 부분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목사님 금련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밋은 영적인 서밋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등산하는 것처럼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육상선수가 100미터든 아니면 마라톤을 1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베드로스 2장 9장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썸신한 거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과 이미 평안과 이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주어진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추구합니다